이 조례안은 90여가지 학생들에게는 권리만 있고 교직원한테는 60여가지 의움만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 있게 보여지는데 이 조례는 학생과 부모님 그리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특수적인 관계를 전혀 고르지 않은 불공평한 조례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가지고서 교사분들이나 학부모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고수무리적인 체제를 만드는 것처럼 과대포장하시는 것이 좀 우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학생인권이 학생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을 존중함으로써 자신의 인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정치적 성향이 강한 선생님들에 의해 교육받은 애들은 직교의 자유주황이 있는 이런 조례와 제정되면 애들이 굉장히 혼란적으로 뻔합니다. 라디오 제주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제주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제정을 놓고 다양한 입장과 의견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논란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의견 그리고 입장차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함께 이야기해 주실 네 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강충용 도 의원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정의당의 고은실 도 의원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신혜정 대표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 위원장인 신강혁 위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평갈라서 앉으신 거죠 네. 안내한 대로 앉았습니다. 네 아니 교육과 관련된 문제는 항상 그 논란이 뜨거운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이번 그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는 글쎄요 제주도 내에서 이렇게 뜨거운 이슈가 찬반이 부딪힌 적이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뭐 싸우자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인가. 그리고 학생들의 미래에 과연 어떤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인가를 좀 찾아보는 시간이니까요. 감안해서 토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공포가 됐죠. 이어서 광주 서울 전북이 인권조례를 제정했고 또 지난 7월에는 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계속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현재 다른 지자체들의 상황은 어떤지 일단 고은실 의원님께서 정리를 1분 내로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일단 학생인권조례는 법적 근거가 대한민국의 헌법이라든지 기본교육법, 초등등교육법,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근거를 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학생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학교 생활에서 실현되어서 인간으로서 존원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즉 학생도 태어나면서부터 존중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년 전에 경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를 되어서 지금 10년째 되었고요. 충남에서 원래 아까 다섯 번째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그리고 강원도도 교육감 공약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수차례 시도를 했지만 자초된 적이 있고요. 또 다시 민사고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위한 학생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 입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경남 같은 경우도 한 번 자초가 됐죠. 자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이 조례를 제정한 지 10년이 되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체벌 감소라든지 학식 재개정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인권교육을 하면서 좋아졌다는 말씀. 네. 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또 해보도록 하고요. 강충용 의원님 사실 인권이라고 하면 다들 좋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커서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은 걸까요? 인권은 아시다시피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률이라든가 질서유지 또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고 세계인권헌장 29조 2항과 더불어 대한민국 헌법 37조 2항이 나타났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인권에 대해서 권리도 있지만 의무와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이 뜻인데 이 조례안은 90여 가지 학생들에게는 권리만 있고 교직원한테는 60여 가지 의무만 있습니다. 그러니 형평성 없게 보여지는데 이 조례는 학생과 부모님 그리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특수적인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아주 불공평한 조례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인리적인 조항도 들어갔고 반교육적인 항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소불위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인권공원과 모니터링 요원 등 교육감이 지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공원과 모니터링 요원으로 하여금 교직원과 학생 그리고 부모님까지도 교육이 가능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통제와 관리 감독이 가능한 조례로 보여집니다. 정리를 좀 부탁드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건데 일단 불공정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다음에 반인륜적인 부분도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인권활동가의 입장에서 보는 학생인권조례도 한번 좀 들어볼까요 이런 또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데 일단 오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역시 1분 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학생인권조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상이 학생인권조례인데 거기에 교사의 권리와 이걸 다 넣자 학생인권조례 이외에 다른 주체에 대한 보호조항까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앞대가 안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법적 문제에 대해서 법적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문에 나온 29조항에 의해 있는 이항은 공동체가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의무한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가 무슨 국가문란과 질서 유지에 해가 되는지 그러고 그러한 명분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학생인권이 무슨 국가질서를 물러나게 했는지 그런 뚜렷한 명분이 없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제한한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문제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헌법에서도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한 보장들 기본권에 대한 보장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제한할 때는 법적으로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가지고서 무슨 교사분들이나 학부모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무슨 무리적인 체제를 만드는 것처럼 과대 포장하시는 건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한마디 제주도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하면 제주도 내의 인권기구가 완성되기 위한 한 체제의 축으로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 법적 조례적인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내용은 조금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적 자체에 대한 오해가 있으시다는 말씀 같은데 신강영 위원장님께서 10초를 더 쓰셨기 때문에 네. 페널티는 안 드리고 신혜정 대표님께 10초를 더 드리겠습니다. 학부모 단체를 이끄는 입장이시네요. 인권조례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저는 학부모 단체 대표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엄마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 30일 날 일단 조례 반대 청원서와 5,425명 반대 서명지가 전달됐고요. 그만큼 지금 학부모들은 이 내용을 지금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잘 모릅니다. 다만 교사들은 이걸 알고 지금 거의 2천 명 넘게 반대 서명을 지금 벌써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들을 통해서 5,425명 반대 서명지를 지금 저희가 작성해서 전달했고요. 과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 가지 뉴스 기사에서도 그렇고 지금 막 재정 촉구를 하고 하는 게 저는 정말 이 인권조례가 제주교육실장에 맞는 건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에 36개 혁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혁신학교에서 이미 인권교육 성교육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분위기가 학습보다는 시험도 줄어들고 자유학기조로 인해서 시험도 없습니다. 정말 부담없이 학교 다니고 교실 분위기가 너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체벌 금지됐습니다. 교원 평가할 때는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고요. 학부모도 교사를 평가하고 교장까지 평가합니다. 그리고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신청하고 있고요. 또 체험학습 신청하면 30일 정도 학교에 가지 않고 너무나도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일단 책가방 안에도 틴트 고가 화장품 고데기 넣고요. 선생님 단속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애들이 학교에 화장하고 다닌 거 기본이고요. 정리를 좀 해 주시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 인권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인권이 이렇게 보장된 상태에서 왜 굳이 학생이권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의문스럽고 그런 입장입니다. 이건 타협점이 잘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간에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에 대한 목적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아마 많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강론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내용들을 보니까 일단 저희가 다 다룰 수는 없어서 좀 추려봤습니다. 일단 학생 복장 규정의 문제점이라든가 사생활 비밀 자유 휴대폰 사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도 들어가 있고 그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학생 보장과 관련된 문제점은 제4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의 복장, 두발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 우리 고은실 의원님께 좀 여쭤볼까요? 네. 조례안 3조에 명시되어 있고 학생인권 보장 원칙에 대해서 보면 학생인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 권리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학생인권에 대한 제안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은 최소 범위에서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 학생이 재계정에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학생이요? 네. 학생이. 그래서 재계정에 참여한 학칙 그리고 학교 규정으로서 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학교 규정이란 바로 학교 규칙, 학칙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 4조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규정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3항에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학생인권이 학생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을 존중함으로써 자신의 인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네. 복장이라든가 두발 그리고 휴대폰을 소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권리는 가지고 또 다시 타인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문제될 소지가 없다. 문제될 게 없다. 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제일 예민하실 테니까 학부모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이 학생 복장 교복을 입고 안 입고의 문제가 아니고 또 염색을 하고 안 하고 머리 길이가 짧고 길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복을 입느냐 정말 교복이라는 건 그 학교를 상징하고 학생의 소속감을 더 주기 위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항공사에 스튜어디스가 입는 유인폼처럼 그 학교를 상징하는 그 학교를 대표한다는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고 다니면 더 자랑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마치 학교를 학생을 가둬두는 또 교장과 교사와의 학생과의 권력관계 폭력이 장되는 위험한 장소 이렇게 교육해버리면 정말 교복이라는 거가 누군가에 억지로 입혀지는 거 그래서 학생이 더 이상 교복을 입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부모로서 아침마다 옷 때문에 신경 쓰는 그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저희 자녀도 참 만족하고 있습니다. 두 발 복장 다 자유화 시켜버리면 그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부모가 해야 됩니다. 또 거기에서 빈부격차에서 더 애들끼리 더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또 내 자녀 마음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했을 때 또 과정 불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 복장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분명히 알바를 하게 될 거고 그럼 학교와 학업에서 멀어지게 뻔합니다. 본인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가족을 위해서 또 친구를 위해서 학교를 배려한다는 점에서 하고 싶은 거를 잠시 접어두는 그 마음도 애들에 대해 그런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다 틀리다 차연이 아니고 정말 그런 식으로 보는 거는 저는 그런 시각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광역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가장 간단한 것 같은데 참 어렵게 푸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학교 내에서 아이들을 2020이라든지 현재 학교 교육계에서 나와가는 방향은 아이들이 주체성과 창의력 상상력으로 더 발휘하자고 하는데 자꾸 일관된 복장과 통제된 사회 시스템을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이들한테 어떤 교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이미 나왔던 문제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고려해서 교복 문제라든지 이런 걸 접근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각자의 주체성과 개성들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체제 전환 시스템 기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아이들한테 복장이라든지 학교에 대한 애향심이라든지 이런 걸 키운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일체화된 규칙을 계속 강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그 체제들이 쓰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고가에 사복을 입느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개별적인 존재로서 자기의 주체성과 존엄성을 존재하는 방식과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자유로울 수 있게 보장될 수 있고 다만 교육의 목적에 의해서 나름대로 조정되거나 논의되거나 자유롭게 논쟁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야 되지 어른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설정된 규칙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 규정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어떻게 학교에 대한 애향심을 표현해야 되는지 왜 학교에 대한 애향심을 표현해야 되는지는 저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주체성을 갖는 시점에 대해서 이견이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 대표님께서는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데 학교 안에 있을 동안만큼은 어느 정도 제약을 하면서 인성을 함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강축용토 의원님께서 계속 저를 쳐다보고 계셔서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복장 문제는 저는 정의당에서 입장이 오히려 이거를 입어야 된다고 생각할 걸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장 문제는 경제적인 차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전에 사회적 합의였거든요. 누구 잘 사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이라든가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그 또한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일정 부분 교복을 통해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서 이렇게 된 건데 이 부분 또한 굳이 권리로라는 이유를 두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다시금 논의해도 될 문제인데 굳이 이 조례에 권리라고 넣을 정도면 저는 정의당에서 오히려 이 부분을 뺄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넣은 게 저는 오히려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의당을 걸고 넘어지셨기 때문에 30초만 잠깐 답변하실 기회를 드리죠. 우리가 교복을 입고 안 입고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의논 속에 학생들이 참여가 있냐 없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 스스로 교복 우리 학교에 교복을 입었으면 좋겠다. 안 입었다를 결정하고 이거를 실천해가는 것이지 이거를 정의당에서 어떤 것들을 더 규제해야 되냐 된다. 이런 말씀은 안 맞는 것 같고요. 학생의 참여가 어떻게 반영되고 안 반영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신예정 대표님은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짧게 각자 자녀분들 있으시죠. 졸업했을 수도 있고 다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교복이 있거나 두발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불만들이 없던가요 자녀분들이 저희 자녀는 불만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냥 당연시 여기는 것까지는 아닌데 오히려 편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저희 집사람도 옷 매일 걱정도 안 하고 효용성 측면에서 부모님들은 그게 만족도 높으신가 보죠.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학생 인권을 다룬다라는 게 일단 말이 안 되고요. 저희 아이는 자기가 스스로 원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이야기해서 선택을 합니다. 자신들이 자신들의 삶을 자신의 복장을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 힘을 길러주는 게 오히려 어른들이 해야 될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되게 짧게 얘기한 것 같은데 20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그런데 이제 원래 자녀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잠시 좀 쉬었다가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나를 세우실 만한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제주시대 학생 인권 조례와 관련된 쟁점 그리고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앞선 1부에서는 이제 뭐 두발 학생 복장 그리고 사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봤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더 이제 크게 논란이 되고 있고 가장 부딪히는 쟁점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있네요. 사상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학생 정치 참여 허용 논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집회의 자유도 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인권 조례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좀 첨예하게 맞부딪히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저 신강엽 위원장님께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야기하시다가 서로 반론이 있으신 부분들은 바로 저에게 손 들으시면은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내에서 가장 크게 된 문제는 학교 교육 방식에 있어서 어느 누가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지시하거나 어떤 학과 교과 내용들을 구성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런 학력에 미치는 교육 방식에 교과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주체 의견이 제한되는 거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교육의 각 주체들이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자신들의 교육 방식을 선택하거나 그런 의견을 구사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자치 구조를 굉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나오는 문제이고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나오는 문제이고 현재 교육계 제도에서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도 학생들이 학내의 여러 가지 교육 방식에 대해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참여를 하고 주체적으로 자기 의견을 마련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번 조례에서도 저희가 어른들의 우려점들에 대해서 조금은 고려를 좀 해서 실제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모아내고 스스로 자기네 견해를 주장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학내에 설치한다는 의미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가 민주주의적 사회로서 그런 것들을 미리 훈련하고 미리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배워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학생인권 조례가 그런 틀과 프레임들을 제공해 준다는 데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조금 더 사회적 논의가 조금 더 성숙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의 교육적인 의미도 부여를 하시면서 지금 일단 의결권, 결정권 자체는 없지만 향후에는 좀 더 성숙되면 결정권도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이셨죠? 네, 맞습니다. 반론을 하시죠. 어떤 분께서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조례가 대상이 참 잘못됐다. 3살, 4살, 7살, 유아까지도 정책 결정을 하고 그걸 참여하고 또 이 어린아이들이 세계관, 인생관 가치적,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다? 저는 높다고 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인데 3살, 4살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목적 중에 하나가 저는 여기라고 봤습니다. 인권교육을 하고 인권농호감과 교육감이 지명합니다. 모니터로는 예산을 민간에게 또 엄청 많이 부여합니다.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님들을 설득하고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이 제가 보건데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조례의 목적이 저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집회의 자유, 정치 결정의 자유, 정당 가입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조례가 등이라는 표현을 다 했더라고요. 그 부분이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오히려 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팩트체크부터 3, 4살도 대상이 되는 겁니까? 발의하신 고은실 의원님께서. 유치원부터요. 유치원부터 해당이 된다. 유치원은 3, 4살은 아니고요. 3살부터 6살이라고 나와요. 유치원은 3, 4살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교육하고 있는 유치원이라고 하는 건 학년기에 들어서긴 1, 2년 정도의 교육기관을 갖추고 있는 거고 그 기간 동안에서의 아이들이 그런 민주주의적 절차들을 지켜나거나 훈련할 수 있는 과정들을 설 수 있는 겁니다. 걔네들한테 무슨 1, 2학년 때부터 정책자료를 내라. 이런 얘기시는 너무 억지신 거고요. 그런데 이제 강충용 의원님께서는 이 목적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고 계신 것 같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조례의 대부분의 목적이 제가 보건데 2012년도 이 조례안은 이성봉 교육감님이 제출하려고 했다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에 관한 조례였어. 거기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선생님에 대한 권리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선생님들은 의무도 빼야죠. 또 학생만이면 학생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집어넣어야 됩니다. 오로지 권리만 집어넣을 게 아니고 그러면 잠시 그 말씀들을 하면 정치적 목적을 갖고 발의를 하신 고은실 의원님이 되실 것 같은데 고은실 의원님께서 좀 반론을 하신다면 일단 이 조례안에 학생의 정치참여에 관한 사항은 한 줄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있다 정도로 증대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오히려 원래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고3 학생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것이 바로 법적으로 보장된 학생의 정치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것은 우리가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존중을 받고 참정권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제 조례 17조에 학생의 자치활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잖아요.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또 학생 자치조직이 주관하는 어떤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학교 운영 학교 규칙에 대해서 의견을 제진할 권리 학생 자치활동에 필요한 공간 예산 등을 제공받을 권리 등이 보장되어 있어요. 이거는 기존의 학생의 활동을 촉진하는 근거로 마련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교 운영이라든지 학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교육감이나 학교장 또는 학교 운영에 참석해서 의견을 표명하고 발언하는 이 정도인 거죠. 이게 이제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지 정치적 목적을 여기에 담았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좀 첨예한데 신혜정 대표님이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린이 도서관에서요. 전에 책을 하나 봤어요. 제목이 인권이 뭐예요. 인권이 뭐예요. 거기에 보면 부모님 말씀을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또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해 어린이 도서책이었는데요. 또 정치는 어른들만의 것일까요. 또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과 재창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은 어린이가 있다면 존중해줘야 한다. 이게 어린이 책으로 인권교육을 한다는 어떤 책에서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학생인권조례는요. 인권교육을 1년에 4번 이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계속 인권교육을 시키면요. 애들은 우리 학생들은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장과 학교에 대한 어떤 투쟁의식 권력관계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으면요. 애들은 그렇게 선동되어집니다. 또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가진 교사냐에 따라서 그대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는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되는데 이런 정치적 성향이 강한 선생님들에 의해 교육받은 애들은 집회의 자유조항이 있는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애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건 뻔합니다. 제가 잠깐 반론을 좀 해보고 싶은데 인권에 대해서 정말 오해가 많으신 것 같은데 인권이 어떤 일방의 권한들을 극대화시키면서 강조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계인권선언문 제30조에 의하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어느 누구의 권리를 침해할 권리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권의 불가침성과 상호 관련성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내에서도 실제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지만 그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상호 권리와 상호 존중에 근거합니다. 학생들이 인권이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교사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지시를 불행하게끔 나와있지도 않고 지금 현재 인권조례에서도 그거에 대한 교육적 목적과 합당한 이유에 의해서 제한되거나 규정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학생인권조례를 하면 아이들이 물란해진다든지 방탄해진지 질서를 안 지킨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그것은 인권의 기본적인 방향과 이념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권교육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권교육을 하는 것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권리가 있고 존엄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권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국회에 대한 얘기할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꼭 국가주의적으로 가르치고 그것이 강제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이야기했을 때 국가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념들이 명확했을 때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했을 때 오히려 애국심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역시나 이 부분에서 토론이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신혜정 대표님께 잠깐만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는데 아까 인권교육을 실제로 그렇게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어떤 사례가 있었던 건가요? 저희 딸이 인권교육을 받아왔는데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인권교육을 받는데 우리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인권을 교육하는 게 너희들은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네가 마음에 어떤 네 의지에 맞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라 부모님이 어떤 강요에서 부모님 가자고 해서 그렇게 가지 말고 네 마음에 어떤 그런 믿음이 생길 때 가라고 그런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어떻게 교육을 했냐면 기독교 손 들어봐라. 천주교 손 들어봐라. 그렇게 해서 네가 자발적으로 가냐? 네가 엄마 때문에 가냐? 그래서 애들이 이제 엄마 때문에 가는 애가 딱 한 명 있었나 봐요. 너는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해서 앞으로 우린 종교의 자유가 있고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제 내가 마음을 원할 때 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인권교육이라고 그것이 이제 일종의 선생님의 생각을 투영한 강요라는 말씀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결정권은 굉장히 중요시하게 다른 것보다 내 의지 네가 선택하고 아니 그냥 믿음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아직 성숙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강압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그게 이유가 돼서 안 간 애도 됐어요. 자 잠깐만요. 하실 말씀 말이신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례는 정확히 알고 있고 한 가지만 좀 팍트체크를 해드리자면 지금 인권교육을 나가고 있는 인권강사들이 일관되게 한 단체에서 교육돼서 훈련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각 단체마다 인권강사마다 약간 특징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장되는 하나의 사례만 갖고 전체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권교육이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제주도나 국가인권이나 교육청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응용 강화나 보수 강화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인권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제시할 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 인권교육으로 생기는 문제가 일반화돼서 평가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누가 오란냐를 판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양쪽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네 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방송을 보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본인의 생각에 맞게 그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유세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고은실 후보님이 말씀하신 정치 참여 부분에서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16조 4항에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이게 정치 활동이거든요. 그 위에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이 부분까지 합치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표권이 있는 한정된 범위라면 모르겠는데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살부터 7살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3살부터 7살 유치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정치적 참여가니까 그런데 그 조항이 왜 정치 참여로 확대해석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님 아무튼 명확하게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정치활동으로 안팎이라고 나와요. 학교 아니 안팎에서도 그게 활동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 방송을 듣고 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제가 정리를 좀 하면 안 될까요 지금 명확하게 정치적인 집회라고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해석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충용 의원님이나 신혜정 대표님께서는 이것이 당연히 정치 집회를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찬성하신 측에서는 이것이 정치 집회가 돼도 상관없지만 그것이 왜 그쪽으로만 집중이 돼야 되는가 그것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그 부분을 좀 물고 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이 틀린 거 아니죠 아니 실제로 출간에 중고생 연대라는 정치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걔네들이 실제로 그 촛불 집회 때 굉장히 큰 활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학생이 일단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 가지만 조례 내에서 자 이건 30초만 듣고 가겠습니다. 정치적이든 뭐든 그것이 학내에 여러 가지 통제나 조직 합의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사상의 자유들을 왜 그거를 꼭 정치적이라고만 판단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치적 인형을 가질 수도 있죠. 어떻게 무개념적인 정치가 거기 그 부분에서 지금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청취자들의 판단으로 넘기도록 하고 양쪽의 주장은 잘 들어봤습니다. 이 얘기만 해도 사실 오늘 밤새 수는 있는데 주제가 좀 여러 가지 더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치열하게 부딪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것이지만 또 교권의 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은 또 서로 좀 의견들이 많이 갈리시잖아요. 이 부분은 강축용 의원님께 먼저 좀 여쭙고 모두번호 하시고 그다음에 자유롭게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죠. 이게 교권의 침해가 되는 부분인가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침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례는 되죠. 왜 그러냐면 이 조례는 미성년자임을 아까 말씀드렸지 부정하는 겁니다. 8조에 있는 임신과 출산의 자유 초등학생이 임신과 출산의 자유를 권리로써 보장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최근에 학교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가르치고 습득해야 됩니다. 조례에 의하면. 최근에 이런 일이 있는데 부모님이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부모님이 학교에 보내는 이유가 부모님 대신 학교에서 올바른 인성을 가르쳐서 사회에서 훌륭한 인재가 아니더라도 구성원으로서 잘 살기를 바라면서 보내는데 학교에서 초등학생이 출산을 했는데 그걸 괜찮다라고 가르치고 그걸 습득하고 또 부모님한테 교육하고 자료로 배포할 수 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임신과 출산의 자유가 조례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습니다. 8조 차별받지 않는 법조항을 그냥 가져온 거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발의하시는 분은 고은실 의원님이시고 같은 자료를 보고 봤을 텐데 이것이 가능하다와 아니다라고 지금 서로 간에 얘기를 하고 계셔서 요거에 대해서 신경우 위원장님 오해가 좀 있으신데 출산과 임신에 대해서 장려하거나 그거를 보장해 주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임신과 출산에 증명하는 것은 개인들이 어떤 성적 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임신한다라고 그렇게 너무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는 아주 소수의 사례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그런 임신 출산이 있으면 임신 출산 때문에 교육권이 방해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무슨 임신 출산을 장려하라고 임신 출산을 권리로 만드는 게 어디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 학생위권 조례가 교권을 과연 침해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임신과 출산 얘기를 하시면서 그것이 혹시나 교권에 침해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사건이 학교 내에서 수업시간 이외이면 아무런 문제없다라고 나온 겁니다. 휴식을 취할 권리 중에 정규 교과 외의 행동은 전부 다 보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도 학교 내에서 있었던 관계입니다. 어떤 사례를 말씀하십니까 아까 학교 내에서 성관계를 맺어서 출산을 했습니다. 학생이. 그런데 이거를 지금 자유다 해가지고 권리다 해서 이걸 가르치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어를 하거나 뭔가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교권 침해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 부분만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휴식을 철거리 모든 제가 보건데 도저히 선생님이 인권 침해가 안 될 수 있는 사례를 제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30분 대화하면 전부 다 인권 침해가 되고 그런 상황이 가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훈육을 하려고 할 때 학생들이 인권을 무기로 해서 이야기를 하면 통제할 방법 자체가 없다. 모든 이 조례상으로 보면 제가 한번 시범적으로 30분을 대화해봤습니다. 평상시에 대화. 인권 침해가 한 몇 시까지 되더라고요. 학생이랑 대화하신 겁니까 자식하고 해봤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해보니까 한 30여 가지 되더라고요. 30분 정도 통화해보고 대화하니 이 조례에 의하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5살 된 어린 친구 초등학생한테 30초 안에 정리해 주시죠. 외할머니네 집에 가자. 그것도 인권 침해입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그거는요. 신혜정 대표님 제가 한마디 이상 이게 학생인권 조례 재정 추진은 항상 정교조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지지한다고 제가 기사에서 몇 번을 봤는데 배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정교조 강원 지부장 출신이신 강원도 교육청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청소년 교육의회의 의원들에게 필독 도서로 추천한 책입니다. 제목이 세상을 바꾸는 힘인데요. 여기 저자가 전교조 학생인권 국장님이십니다. 이 책을 보면 제가 30페이지에 써 왔는데 생활지도부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겁을 주다든지 준다든지 지도를 한다고 생지부에 끌고 간다든지 하는 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랍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폭력이죠. 그러나 친구가 이야기했듯이 결국 학생을 자를까 말까 판단한 건 교장 교감 선생님입니다. 이런 걸 권력이라고 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고 멍이 들거나 다치지 않지만 학교에 다닐지 못다닐지 결정하는 엄청난 힘이죠. 이거는 진짜 이 학생인권조례 재정 추진자들이 한친 말씀입니다. 교사와 학생을 강자 약제 대결 구도로 교육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여기 조례에 있는 인권심의위원회 인권옹호관이라는 학교 위에 권력을 세울 수 있는 이런 발상에서 나오는 이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전교조가 그 부분을 좀 조장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전교조라는 단체 자체가. 조장이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분들은 생각을 해서 애들한테 그대로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법을 잘 지키는 것, 교칙을 준수하는 것, 이거는 결국 수동적인 사람으로 만든다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법준수자를 부정적인 인간형으로 여기 책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 얘기하시겠습니까? 고은실 의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궁금한 게 그럼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했으면 좋겠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정말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자기의 어떤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선생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주도가 되고 강압적이든 안 강압적이든 주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커야 되지? 앞으로 우리의 학생들은 창의력도 관리해야 되고 이미 민주심의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 조리를 반대한다. 이거는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임신, 출산에 대해서 아까 신강영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장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사안이 정말 불미스럽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도 아이들이 교육 잘 받을 수 있고 대안교육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서 잘 크도록 하자라는 것이지 그것을 임신, 출산을 장례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 억지러우신 것 같습니다. 신강영 위원장님께서... 정교조 관련해서 제가 정교조를 끌어들일 때 무슨 이념의 편향성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정교조를 자꾸 끌어들이시는데 제가 볼 때 정교조 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경남학생인권조를 한 다음에 정교조 조합원들이 다수가 탄탄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조가 뭔가를 조장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편견이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학교 현장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교사들이 존재하십니다. 그 존재들, 그런 다양한 견해들 중에서 지금 현재의 통제 방식과 아이들을 배제한 어른들이 설정해놓은 방식으로서 교육이 진행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점을 얘기했을 때 그걸 조장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정말 곤란합니다.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이 당진 아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전하고 정확하게 좀 배움의 기회를 보장받자 이 얘기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 잠깐 제 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서로 말을 안 들으시려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40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주제를 세 가지밖에 얘기를 못했고요. 대한민국에서 방송하기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자식 교육 문제와 그다음에 종교의 문제인데 오늘 두 가지가 다 나오는 바람에 굉장히 서로 간에 시원한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라디오 방송은 여기서 일단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유튜브로도 이것을 방송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추가 토론을 조금 더 이어가는 것은 어떻게 네 분 어떠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신혜정 대표님한테 대답 안 하셨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선거 관련된 문제도 사실 제가 방송에서는 다루기가 좀 힘들어서 유튜브로 좀 넘기도록 하죠. 자 학생 인권조례지만은 학생들은 자리에 못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하지만 다만 한쪽을 싸워서 이기겠다는 보다는 자녀들을 위해서 건전한 토의가 이루어질수록 장을 마련하는 것에 이의를 두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제주 학생 인권조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다듬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네 분 라디오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는 이제 유튜브 방송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추세입니다. 이게 방송시간 내에는 다 다루기가 좀 힘들어서 유튜브를 좀 하면은 자유롭게 좀 토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여기서 밤샐 건 아니고요. 조금 더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죠. 근데 그 제가 학생 인권 존중이 교권 침해로 이어지느냐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질문을 드렸는데 결국 이 얘기가 자꾸 어디로 가냐 하면은 성과 관련된 얘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 안에는 제가 좀 찾아봤더니 사실 다른 지역에서 좀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생 인권조례 반대 단체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이 이제 성소수자들 옹호 잘못된 동성애를 옹호할 가능성이 있다라든가 임신 출산을 좀 조장을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반론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 신혜정 대표님께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그런 단어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의심하시는지를 좀 여쭤보도록 하죠. 이게 작년 8월 달에 제주시하고 서구 표시에서 학부모 대상으로 성교육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 성교육 강사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아이들에게 건전한 야동을 보여주라고 건전한 야동을 보여주라고 그리고 학교에 콘돔 자판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와 에이지는 상관이 없다고 이런 발언을 해서 그날 학부모 대상 성교육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성교육에서도 에이지 예방 교육한다면서 콘돔 교육을 합니다. 콘돔 깨고 하면 안전하다고 6학년 애들한테요. 그리고 이미 동성애와 에이지는 관계가 없다고 학교에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그리고 성소수된 인권도 계속 교육을 합니다. 또 중학교 인권교육에서도 동성애 옹호 교육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양성애 무성애 있고 우리는 이것들은 유전적으로는 요인으로 인정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동성애 옹호 교육을 하고 장애인 인권교육에서도 동성애 인권교육하고 양성평등 주관에도 동성애 옹호 교육청 소송 도서관에서요. 독서 토론 주제도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토론을 합니다. 이렇게 된 결과 아이들이 동성애 돼서 어떤 식으로 갖게 될까요 여고에는요 저희 동네 여고에는요 레즈비언 모임도 있고요 그리고 남고에서는 남자애들과 사귀는 게 쉬워 그러니까 막 사귄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애들도 부모 없는 집에서 게이놀이를 한답니다. 이렇게 애들이 그러니까 지금 인권교육을 하는 게 동성애 되라고 인권교육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노출시키고 얘기하고 콘돔 얘기하고 피임 얘기하면 애들은요 그건 그냥 스폰지처럼 받아들여요. 궁금하고 그러니까 흉내 내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결국은 우리도 성소수자들을 차별하고 싶지 않은데 그거를 성소수자의 그런 동성애자를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차별의 목적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뭐 지금 이 순간부터는 유튜브로 이어가지만 우리 또 학생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주의를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반론 한번 좀 들어볼까요? 고은실 의원님. 네. 일단 8조가 가장 어쨌든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8조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를 했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서 어쨌든 여기에서는 어쨌든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가 징계성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서 정당한 사업이 차별받지 않은 권리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는 이제 차별받는 학생들이 있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요. 성소수자라든가 아니면 불가피한 임신 출산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조장은 아니다라는 입장 그런 조례 어디에 찾아보셔도 그런 내용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요. 그런데 왜 자꾸 이제 반대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우리 신경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반대쪽 주장을 듣다 보면 비약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비약이 심하다.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세계인권선언문 제2주에도 보면 성적지향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각각의 차별조항을 내기 할 때 그거를 조장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학력 관련해서 세계인권선언은 없지만 학력 관련해서 차별을 없애라 이렇게 하는 게 학력을 조장하기 위해서 그걸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력으로 인해서 차별 행위가 발생되기 때문에 학력 차별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그것이 발생 안 하도록 예방 교육을 원래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학력 차별에 대해서 인지하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학력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성적지향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지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차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내용을 너무 민감해 하시니까 그러면 그거는 좀 더 큰 단위에서 조금 논의를 해보자. 그러면 이게 법적 조항으로 위촉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법을 따르겠다는 조례인데 왜 조례에 와서 그걸 따지시냐는 거예요. 그거를 법조항이면 법에 가서 그럼 정우리나라가 세계인권선언문 제2조에 있는 성적지향을 못 따르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인권선언문 탈퇴하면 돼요. 그럼 그거는 국가에 가서 따지면 됩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분명히 국제조약도 비준이 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 법조항에 대한 문제를 갖고 여기 와서 자꾸 따지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자리는 서로 따지자는 게 아니고 대화하는 건데 말 말씀을 좀 잘 하시고 말 흐름을 잘못하면 말꼬리를 잡지 마시고요. 성적지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걸 하실 거면 성적지향이 실제적으로 조장됐다는 사례를 이야기를 하시거나 그러시면 좋은데 성적지향에 대한 인지를 성적지향으로 통한 차별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여전히